도현이법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붙는 법인데 도현이법.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와 관련이 좀 돼 있어요. 일단 과거에도 한번 소개가 됐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시는데 그 영상 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저 장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사고였어요. 할머니를 타고 가던 손자하고 같이 갔죠. 손자 도현이. 저 사고로 도현이는 목숨을 잃었고요. 할머니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로서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지금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손자를 잃고 아들 부부에 무릎을 꿇은 할머니. 지금 이 도현이 할머니 그리고 앞에는 도현이 엄마 아빠예요. 추석 연휴 때 이 내외가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다 내 잘못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들의 설명이에요. 올해 도현이 없이 맞이한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 어머니께서 달려나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 이상희 교수님. 네. 이건 많은 분들이 먹먹하게 본 것 같은데요. 먹먹하죠. 애 끓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 끓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데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끼 원숭이가 물에 떠내려가 나서 백미를 쫓아간 어미 원숭이를 잡아서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더라. 그래서 애 끓는다. 자식과 부모가의 모정. 특히 할머니의 손주사랑. 이거는 두말할 나이 필요 없이 아주 깊고 애지가도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손자를 죽인 피해자 신분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자기 아들 내외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먹먹하다는 표현 자체도 참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도인법에 대해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법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급발진이 많다는 얘기로 오해가 생겨서 수출 감소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수출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급발진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서 법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저는 할머니의 참 모정. 우리가 법이 그걸 초월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법 얘기 나오셨는데 이게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른바 도연이법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정식으로는 재조물 책임법 개정안이에요.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 기류 상태인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 큰 글자를 좀 봐주세요. 도연이법이란. 그리고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지금은 소비자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조사가 이걸 하도록. 좀 더 보면 지금은 소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때 이거 차량 결함이 있다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방향을 바꿔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으면 이걸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게끔 법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도연 군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5월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개정안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의 도연이는 제가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상이.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국회에서 일단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 책임의 주체가 전환되는 건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입증 책임의 법리는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일종의 그것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입증 책임의 법리가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가 있었음을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 소비자가? 그렇죠. 소비자가 결함이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거대 제조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갖고 있는 정보 격차가 크고 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결함으로 바위 깨기와 다름 아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외국의 입법리 같은 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는 그런 어떤 입법리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대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그런 입증 책임 전환 법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주장을 해왔던 바인데 저런 비극적인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한 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국민청원금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국민청원금이 이루어졌어요. 5만 명이 지금 서명을 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돼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국민청원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안 된다는 다른 이유가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쨌든 자동차 회사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게 산업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법 개정안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영균의 아버지가 최근에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걸 좀 촉구하고 호소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유지석 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면 미국이 그래요.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 레모법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경찰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가족이랑 차가 안 서서 결국 일가족이 사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매트, 밑에 까는 매트에 브레이크 페달이 걸린 거예요. 매트가 브레이크 페달, 그러니까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안 밟히는 거예요. 이게 깨어들어가서. 깨어들어가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이제 입증이 돼서 결국은 제조사가 엄청난 배상을 하고 증벌적 배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그러면 이 발을 밟고 있는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하자, 차라리. 블랙박스 같이? 내가 그 순간에 밟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되면. 그렇죠. 그거 뭐 찍히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올 정도로. 발 밑에 카메라가 돼서 그걸 계속 기록을 하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겁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가 120km로 간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를 입증하기 위한 것까지 왜 소비자가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국회 상황 보면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앞서서 계속 싸우는구만 사실 전해드렸어요. 21대 국회는 완전히 실패한 국회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이런 법 논의 지금 정말 진지하고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정말 뭘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국회예요. 국회 주의 상황 끝 끝 지금부터